오늘 1타 입히지 왜? 데이트하러 갈 겸 형 볼일도 보러 오는데 카드가 나온 잠실에 형이 볼일 보러 갈 곳이 있잖아 데이트카드 나온 곳에 형이 볼일 볼일이 있는 공간이 형이 데이트카드를 뽑았는데 라이브 방송 때 데이트 장소 뽑기가 잠실에 나왔는데 애플케어 플러스 리퍼 받을 때가 돼가지고 잠실에 모았습니다 아 온 형 제일 좋아하는데 그러게 여러분 잠실역 확정입니다 오늘 옷이 아주 특이합니다 뭔가요? 아이돌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뒤쪽으로 사왔어요. 오늘 추워가지고 패딩 입을까 하다가 안 입고 오길 잘했지? 네. 패딩 입으면 또 석이가 관종이라고 패딩 입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니 더우니까 그렇지. 봐봐. 앞에 보여줄게. 미나 씨의 패딩 입으신 분이 어딨어? 롯데타워 가야 되니까요. 이쪽 안에서? 이쪽. 어? 미국 분인데 근데 이거가요? 잘못 왔다. 완전 잘못 왔다. 어. 롯데타워 가야 되니까 다리가 아프잖아. 길거리에서 춤을 잘 추네. 아 진짜 유일은 유일지. 롯데월드몰 입성. 어딘지 알아요? 응? 몰라. 베라다 저거. 인기 그냥 숨발 사야 돼. 안돼. 안돼. 어? 그냥 숨발 사야 되는데? 1층에 있다 들어왔는데? 또 가야 되잖아. 오늘 석이는... 짠짠짠짠짠. 그래. 뭐야 이거? 인사 잘한다. 오 땅바닥 쓰레기 버리시는 건가요? 원래 이 덩보 내가 밟은 거네. 인사 잘한다 그랬어? 바로 그 거지. 이 거물이 있잖아. 아니요. 저 왼쪽 거물이 있어요. 이 적 없나요? 네. 진짜 높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체육회가 좀 없네. 이거 아마 악극하다. 이게 뭐지? 아, 일부러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어둑쾌한 거 그늘지게 나와? 그늘이라 그런가? 네. 빨리 햇빛으로 가야 돼. 형 빨리 접수부터 하고 가자고. 그래 가자고. 가보자고. 빨리 좀 가요. 가요 찍고 있으니까요. 이 높은 건물. 미래의 우리 집이자. 왜 이렇게 꼭대기 살고 싶어? 네. 펜트하우스에요. 펜트하우스를 뚫어버릴까? 네. 하나 더 지어요. 펜트하우스. 여기 옥상에다 집 지어요. 여기 현대이나 박수 올려서. 형. 맞다. 아주 끔찍한 발상입니다. 형이 올려야지. 철근 하나하나 좀 올려. 현대님. 맞아요. 어떤 문제를 어서. 루퍼 받으려고 해요. 이 쪽이 파손돼서. 아, 이 쪽 파손이요. 네. 이제 대기 시간 있어. 대기 시간. 네. 일단 예약을 도와 드릴게요. 네. 예약하시고 제가 준비가 받으면. 고객님의 운전까지가 될 거에요. 그럼 받으시고 5분 이내로 서비스로 오시면 돼요. 5분 이내로 서비스로 오시면 돼요. 어,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가 돼요. 예약이. 최대한 시간 맞춰서 다시 와주셔야 돼요. 어, 이 근방에 계속 있을 거긴 한데. 네. 너무 크니까요, 여기가. 저, 5분 이내로 와주시고. 지금 예상으로는 1시간 5분에서 10분이 나오는데. 1시간 이제 와야겠다. 아, 포지션 상황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저거 하나만 만져보면 안 돼? 안 돼. 딥퍼플 한 번만. 저거 어떤건가? 수부지에 사주잖아요? 아, 추워요? 신기하네요 이따 와서 구경해 줘야 해 이따 와서 어쩔 수 없이 구경해야 할거 같은데 일단 나가야 되는거지? 오늘 러버덕을 보러 갈까? 오늘 오로지 서기의 날이죠 러버덕 보고 싶은 서기와 애플스토어 가고 싶은 서기와 저는 뭐예요? 오늘 복권 나와서 데이트 복권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데이트가 아니라 오늘 서기의 일정이잖아요 아닌데요? 저는 이거 데이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데이트는 따로 하고 형은 이거 애플스토어 다른 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머리 꼭 맞아야 되지 속도가 좋 얼음이 왜 이렇게 빨라? 어? 같이 가 지금 오리 보러 오리 왁왁 야 오리 어? 문도 안 잡아줘? 어 난 짠 하하하 야 오리래 응 오리는 형은 닮았다 아니 형은 닮았어 우와 저기있다 어디? 정면에 보여? 근데 옛날에 넘어다 오지 않았어? 전 못봤어요 그때 그거 한 5년 되지 않았나? 어디 왔어? 왜 안와? 왜 안와? 뭐 했어? 나 라바닥 찍었는데 사진 찍고 있었어? 응 글로 와서 찍어 우와 이거 생각보다 진짜 커구만 이거 생각보다 진짜 커구만 일부러 여기 고정시켜 놓은건 일부러 여기 고정시켜 놓은건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겠다 당신 닮았는데 이거 봐봐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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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꽉 꽉 꽉 그게 뭐해요? 이제 오겟님 오리어로 대화하자는거에요 오리어라도 뭐해놓아요 그거를 꽉 꽉 꽉 이게 무슨 루치 꽁짝이다 꽉 꽉 꽉 꽉 꽉 멋지네요 네 멋지네요 생각보다 더 거대해 맞아요 별개 클 줄이야 만족스럽고 있다 네 이거 드디어 보내요 우와 재밌어요 형제 볼만큼 더 봐봐 다 다시 강한 느낌 다iece 다 쓴 오리는 의자로 재활용하고 한데 사진 찍어줘 이쁘게 어트러지게 찍어줘 Share 사진 한 번 찍어줘봐 살만큼 obsessed 화 feed 딱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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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제일 특이한 안경 골라봐. 이거 어때요? 안경을 좀 사게 사야 돼. 이렇게 비싼 안경을 살 필요는 또 어쩌고? 잘 어울리네. 이거 괜찮아? 근데 여기 도수가 들어가서 눈이 작아지니까. 어때? 잘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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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иях 빅 maakrupte 먹을까? 나는 vanu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앙. 나 이거ayan 나 yap회가 봐. 그러면은 화장실 콜링이지? 나비스가 나를 불러? 나비스가 널 불러? 네, 먹으면 여기 앉아서 먹으면서 바로 앞이 저의 가게니까 웨이팅 줄어드는 거 여기서 편하게 보자 그거 앞에서 보자 응, 그거 내껀데? 내꺼, 나꺼? 그거 제꺼잖아요 어, 이거 먼저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우리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어디 가서 주석마워 형 네? 내가 너무 고파 났어? 아니 청순해? 아뇨? 쎄끈해요 어때? 형 장점이 뭔지 알아야겠어? 수술치킨 거야? 하하하하 아, 웃겨 수술치킨 거야? 와, 나 진짜 아름다웠던 건데 내가 원래 배 파는 건 내가 진짜 아름다웠던 거 같은데 내가 너 나 Otherwise 나 음식이 먹는 거 같은데 내가 안 그인다고? 너도 그란 거 같은데 고춧가루 사이벌 먹을거에요? 사이벌 먹을거에요? 도워드리는 부위는 알드수 부위고요 제가 지금 도워드리는 부위는 알드수는 김치 보이세요 이 부위는 소금이랑 붙일 수 있는 부위라서 김치는 제가 비리한 면을 부어드리고 있고요 빙빙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이시면 황새 부끄러기로 만든 소금인데 실제로 소금이 들어가지 않아서 많은 찌개 부터로 그렇게 사지 않으세요? 우와! 색상이 맛이야? 진짜 맛있다 이거 원래... 먹어? 응? 어때? 맛있지? 뭐야,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스펀지 같아 와, 맛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는 건 가볍걸이고요 이 부위는 기름이 많은 부위라서 와사비에 찍어줄 수 있어 딱딱하게 드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소금이 아니고 정말 묻어서서 딱만 간단해 맛있어 맛잇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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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소금 만드는 것 같아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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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어 제가 먹은 고기 중에 잘 갇힌 것 같아요 음식이 아주 쭉쭉하게 통닭은 몰래 먹으면 돌려먹고 통닭? 그 정도가 아니야? 맛있어 항정살이네 청겹살 부위는 기름이 더 많은 부위라서 기름이 더 피실 수 있어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어거 나 무슨 맛인지 청겹살이네 청겹인가? 뜨거워? 어때? 뜨거워? 맛은 있어? 버터가 들어갔나봐 맛있어? 한입에 쏙 넣어 한입에 쏙 넣어둬 한입에 쏙 넣어둬 한입에 쏙 넣어둬 어때? 최고야 진짜 맛있어 다 맛있는데 이게 오늘 나오고 밑반찬도 다 마셨어 하하하 맛있다 그치? 역시 최고야 선배 아쉽게 이렇게 많아? 여기 올 때는 진짜 빨리 와야 되겠다 우리 카메라도 담아봐도 될까? 5만명 되면 카메라 갖고 그랬는데 이제 5만명이니까 지금 5만명이야? 네 이거 올라갈 때쯤 5만명 될 것 같아 과연 그 지금 현재 이거 업데이트 됐을 때 구독자 인원을 써둬겠습니다 3주 뒤에는 5만명 되겠다 빠밤 빠밤 똘렉 옵션? 아니? 땅걸렉 지금 저거 한 거예요? 예전에 이거 우리 브이로그에 나왔던 그 길인데 조심히 내려가세요 저거 보기 낼 수 없잖아 우리 몸에서? 나 시간 먹으려고 하십니까? 시간 먹으려고 하십니까? 왜 깜짝깜짝깜짝이야 그냥 한 바퀴 걸어보고 싶어? 그 길은 저번에 브이로그 나왔으니까 우와 그거 한 번 하자 소화도 시키고 그래? 우와 멋지다 기분 좋아졌어?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기분 좋은데 너무 배불러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배부러지네 오 오리가 아직 떠 있네? 네 그럼 오리가 다 떠있어서 오리가 날아갈 수가 없잖아 제가 갑자기 날아가면 웃기겠다 형이 예뻐? 그냥 그래 너 안 이쁘진 또 않아? 아무튼 오늘 먹은 고깃집 갈려면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가고 싶은 분이 있었다면 일찍 가셔야 된다는 거 일찍 못 가면 웨이팅이 길다는 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점 맞아요 광고도 아닌데 되게 열심히 하네 산책하면서 소화 좀 시키고 맞아 쇼핑하고 집게 가자 마무리에서는 오늘 원인값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봐줘서 다음 이따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 안녕 뵙겠습니다 단무원 안녕 안녕 러버덩 아 너무 많아 그러면 뭐하고 싶어 멘트 좀 더 나와 오늘은 왜 안가냐면 이유가 뭐예요 커피를 마시려고 해도 애플스토어에서 전화할까봐 커피도 못먹었어 거기서 경고했잖아 5분 안에 오셔야 된다고 5분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었어 러버덩만 보고 싶었죠? 오늘 영상은 여기 가르쳐 러버덩 러버덩 원이가 막아줘 띵 띵 띵 띵 띵 띵 원이가 가슴속에서 마무리 원이가 따뜻하대 역시 원이가 따뜻해 역시 원이가 따뜻해 여기? 뭐예요? 여기 쿠키 영상이 있다고? 응 빨리 봐봐 나 따라와봐 뭔데? 영상 찍고 날 따라왔나 여기야? 아니 좋은말 좀 뭐라고 줘 왜이래? 어디로 날 데려가는거죠? 날 찍어봐있대 뭐야 갑자기 왜 데려왔어요 일로? 찍고 있잖아 너도 잘 봐봐 나를 화장실 갔다오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일이죠? 예쁜사람 아니지 멋진사람 러블리한사람 포메 폭스 풀발레 우와 이거 왜 여기있어? 여기있잖아 이거 왜 여기있어? 또다시 왕관에 이거 왜 여기있어? 어딜가나 따라오네 어딜가나 따라와 그치? 어? 왜 내꺼를 여기다 두고갔지?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퀸이시군요 그치 이걸 하고싶었던거야? 아니 화장실 갔다온사에 여기 쇼핑하고 있었어? 어디가나 날 따라오잖아 이게 이거 보고있는데 왕이 될 운명으로서 온다 형은 이거는 하나 더 달고 다녀야돼 야 나는 나는 이걸 들고 이걸 쓰고 다녔 올리는거 티아라 씌워줘 형이랑 올리는거 티아라는거 안돼 티아라도 난 쓸 수 없는 그런 삶이야? 형은 여기다 패나 썰어 난 무슨 나인이야 난 이걸 쓸 자격 없어 가자 맞아 형 여기 심장이야 쿠키가 되게 기네 니가 끝까지 날 따라오는게 미치겠네 나랑 어울리는 왕관은 완전 사이즈가 안맞잖아 맞지 않는구나 머리가 너무 흑하다 니 끝까지 날 따라오네 그치 토킹쓰지 이제 마무리야? 네 안녕 이번에 통화 준비를 하신다 내가 확인할 것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